롤드컵 결승전 300만원, 임영웅 콘서트 500만원.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안표 가격입니다. 이렇게 안표값이 계속 오르자 안표상들 강하게 처벌해달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며 전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롤드컵.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척동 결승전 티켓이 안표로 나와 10배 넘는 가격에 팔린 겁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500만원에도 거래될 만큼 안표값은 나날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표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50년 넘게 한 번도 손보지 않았습니다. 흥행장이나 나루터 같은 옛날식 표현이 남아있던 시절 만든 법이라 요즘 같은 온라인 안표는 처벌할 수조차 없습니다. 음악 관련 단체들은 법을 개정해달라며 정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내년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처벌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안표상들은 점점 조직화되고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결국 팬들의 목. 최근엔 가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기도 합니다. 가수 성시경 씨는 온라인으로 직접 안표상을 잡아냈고 아이유는 콘서트 때마다 안표를 신고하는 팬에게 티켓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